안녕하세요. 요가안입니다. 차근차근 요가 자세 튜토리얼 11일차 인어공지 자세 에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입니다. 동작을 먼저 설명합니다. 한쪽 다리는 접고 뒷다리는 곧게 뻗어서 반비둘기 자세를 준비합니다. 뒷 발끝을 세우고 뒷 발을 바닥에서 들어올리고 같은 쪽 손을 뒤로 돌려 발을 잡습니다. 그리고 이 발을 엉덩이 가깝게 가져옵니다. 팔꿈치 안쪽을 걸어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고 반대쪽 손은 높게 들어올려 두 손 깍지를 낍니다. 가슴을 조금 더 위로 들어올립니다. 이 인어공지 자세는 이전에 했던 반비둘기 자세에서 꼭 필요했던 골반, 엉덩이, 허벅지, 척추의 유연성과 함께 이 앞쪽 허벅지 자극이 조금 더 많이 느껴질 거고요. 이렇게 두 손을 깍지 끼며 어깨를 활짝 열 때 어깨의 회전 그리고 팔의 유연성까지 더 필요한 자세예요. 따라서 이 자세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반비둘기 자세를 먼저 수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유연하고도 탄탄한 하체의 기반이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. 질문을 보니까 몸이 옆으로 쓰러져요. 가슴이 자꾸 돌아가요. 자세가 너무 어려워요. 라는 질문들을 해주셨어요. 쉬운 자세 아니고요. 이 동작은 어느 정도 내 수련 기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 몸이 자꾸 흔들리며 옆으로 쓰러지는 이유는 하체의 기반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. 자 먼저 이 자세를 하고 있는데 발까지 잡았다고 해도 내 몸은 흔들림이 없어야 해요. 팔을 들던, 내리던 이건 먼저 연습해보세요. 지금 이야기하신 상태는 아마 손을 들어올렸을 때 몸이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. 늘어나야 할 근육들이 기능을 못하면서 몸이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거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 기반 잡는 연습을 먼저 하시길 추천합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하체의 움직임이 없이 손을 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. 그리고 나서 다리를 들어올립니다. 가슴이 자꾸 옆면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예요.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앞쪽 다리 엉덩이가 바닥에 닿으면서 아마 몸이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면 근육의 쓰임이 좀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엉덩이 아래에다가 수건같이 뭘 받치고 자세를 이렇게 엉덩이가 조금 들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이 자세가 쉬운 자세는 아닌데 워낙에 요가하면서 접해본 분들도 많고 또 자세는 하지 못하더라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튜토리얼 시리즈에 넣었어요. 자세를 꼭 해내지 못하더라도 항상 배움은 즐겁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해요. 오늘은 인어공주 자세를 배웠어요. 다음 시간에는 강아지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. Namaste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. 구독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영상도 받아보세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